자 이어서 주제 2번 이번에는 백제의 발전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의 백제의 발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내용을 들어보면 발전의 내용은 아니죠 왜냐하면 앞에서 배웠다시피 고구려에게 한강을 빼앗겼으니까 자 어쨌든 그 스토리부터 해서 백제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백제 역시도 우리가 왕들 앞글자 따가지고 이름 좀 순서대로 알고 있으면 좋은데 고군침 동무성 우리가 지난 1단원에서 배웠던 게 고군침까지 배웠어요 고이왕 배웠고 근초고왕 침류왕까지 했고 오늘 핵심적인 왕으로 동성왕 무령왕 성왕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두 왕 무령왕과 성왕 나옵니다 집중해서 잘 보시기 바래요 자 들어갑니다 웅진천도 이후 중흥노력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한번 보도록 할게 고구려의 장수왕이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을 뺏었다 방금 전 고구려 이야기에서 나왔었죠 그쵸 자 고구려가 장수왕 때 고구려라고 쓰지 말고 우리 장수왕이라고 씁시다 고구려의 장수왕이 백제를 공격해왔어요 목적은 당연히 뭐예요 한강을 빼앗겠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빼앗았어요 못 빼앗았어요? 고구려 입장에서는 빼앗았어요 즉 그러니까 백제 입장에서 보면은 한강 유역에 있던 수도인 한성이 함락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이 한강을 빼앗길 당시에 백제 왕이 누구였냐면은 괴로왕인데 열심히 장수왕이 끌고 들어온 군대에 맞서서 싸웠지만 결국은 전쟁 도중에 괴로왕 이름에서 딱 보이시죠? 괴로워하면서 전사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왕은 죽었고요 분위기를 보세요 왕은 죽었어 수도는 빼앗겼어 나라가 극도로 혼란스러워졌겠죠 어쨌든 왕이 죽었으니까 새로운 왕이 왕위에 올랐을 거 아니야 괴로왕이 죽고 나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문주왕이에요 문주왕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당연히 뭐겠어 수도를 빼앗겼으니까 수도를 옮겨야지 남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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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겨서 어디로 수도를 옮기게 되느냐 웅진이라는 지역으로 천도북을 옮기게 되었으니 웅진은 지금의 어디냐면은 충청남도에 가면요 여러분 공주라고 하는 도시 있어요 공주시 충청남도 공주가 그 당시에 웅진이에요 그래서 한성을 빼앗기고 문주왕 때 웅진으로 수도를 옮겼다 자 그러면 수도를 옮기고 나서 백제는 새로운 수도다 해서 발전을 했겠느냐 당연히 아니겠죠 옮기고 싶어서 옮긴 게 아니라 공격당에서 뺏겨서 옮겼단 말이에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생겨요 일단 첫 번째 한강을 차지하고 있었을 당시에 한강 하류에서 배 타고 건너가서 중국하고 무역을 정말 많이 했거든 백제가 근데 한강을 빼앗겨 버렸잖아 그러니까 일단 무역이 옛날보다 되게 침체기에 접어들기 시작해 무역이 쇠퇴를 하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라가 혼란스러움 꼭 그 틈을 타가지고 권력 다툼을 하는 애들이 있어 당시에 그 백제의 귀족들이 나라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지들이 왕 한번 해보겠다고 권력 다툼 왕권 권력 다툼을 하게 됩니다 권력 다툼을 하다 보니 당연히 귀족들이 싸우면 왕권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왕권은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수도를 빼앗겨서 웅진으로 수도를 옮기고 나서 한동안 백제는 약간 개판 5분 전에 상황이 되는 그런 분위기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러다가 우리 백제가 계속 이래서는 안 되지 옛날처럼 다시 화려했던 시대로 돌아가야지 하며 노력을 하는 왕들이 등장합니다 옆으로 가서 그 왕들의 이야기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괄호 2번에 등장하는 동성왕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인데 시기로 따지자면 한강을 빼앗기고 나서 문주왕 다음 5세기 후반의 백제의 대표적인 왕이었어요 동성왕이 어떤 노력을 했었냐면 이미 고구려라는 강력한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신라하고 백제는 앞에서 배웠잖아 나제 동맹을 체결한 상태이긴 한데 근데 문제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동맹이라고 하는 게요 사실 그렇게 견보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마음 바뀌면 깨질 수 있는 게 국가 간의 동맹이거든 그래서 동성왕이 생각을 한 거야 야 고구려를 견제하려면 신라하고 손을 더 꽉 잡아야 돼 왜냐하면 신라도 조금씩 조금씩 되게 발전하는 분위기거든 그래서 머리를 어떻게 쓰느냐 신라의 왕실하고 백제 사이에서요 혼인동맹을 맺습니다 혼인정책 쉽게 말해서 본인도 신라의 대표적인 귀족 집안의 딸을 부인으로 맞아들여 그러면 신라의 왕족 귀족하고 백제의 왕족 귀족이 결혼을 해? 그럼 이 두 나라는 단순한 동맹관계가 아니라 약간 지방끼리 얽힌 사동관계가 되잖아 이런 혼인정책을 펼치면서 더욱더 관계가 단단해지고 이렇게 해서 고구려를 견제하려고 했죠 뿐만 아니라 또 뭘 했느냐 귀족들을 조금 힘을 빼기 위해서 권력 다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신진세력 신진세력이라는 말은 새로운 세력이라는 뜻인데 좀 새로운 힘없는 세력들을 관직에 앉혀서 뭘 했다? 귀족들을 견제하고 뭘 하려고 했느냐 왕권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열심히 합니다 이런 노력을 해서 동서왕 때 백제가 다시 엄청 발전한 건 아니지만 혼란을 어느 정도는 잠재우고 그 다음에 나올 왕들이 뭔가 업적을 세울만한 밑바탕을 누가 깔아준 거예요 동서왕이 밑바탕을 깔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동서왕이 밑바탕을 깔아줬기 때문에 훌륭한 왕 무령왕도 등장하고 성왕도 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6세기 초 무령왕의 업적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무령왕이라는 왕은 일단 첫 번째 더 강력하게 왕권을 확립하고 귀족들을 완전히 딱 눌러주겠어 이런 생각을 해서 지방에다가 22담로라고 하는 걸 설치해 자 얘들아 지금부터 집중 잘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정말 정말 100번 넘게 질문 받은 거예요 22담로가 도대체 뭐냐 22담로라는 건 전국의 백제 땅에 22개의 행정구역이라고 생각하면 돼 전국의 중요한 곳을 22군데를 지정을 해 이 22개를 담로라고 불러 여기에 누구를 보내냐면 왕족 왕과 뭔가 피로 연결되어 있는 친척 왕족을 보내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고 그 지역에 있는 귀족들을 감시 견제하게 하는 거야 그런 목적으로 설치한 행정구역이 22담로예요 아 그러니까 무령왕이 설치한 22담로라고 하는 건 결국은 귀족들의 힘을 억눌러서 중앙으로 권력을 집중시키려 즉 왕권을 강화하려 한 목적이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노력했던 게 뭐냐면 정말 이제 싸움도 잘하는 왕이었어 고구려가 우리 한강 빼앗아갔다 이거지 내가 복수하겠다 고구려를 열심히 공격을 합니다 계속 고구려를 공격해요 뿐만 아니라 고구려를 공격을 하려면 중국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 언제 중국의 도움을 받아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중국 중에서도 중국이 남조하고 북조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랬잖아 남조 지역에 있었던 양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양나라하고 정말 열심히 교류를 합니다 기계 발달한 나라거든요 이 양나라하고 교류를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무령왕의 무덤 무령왕릉이에요 나중에 문화에서 다시 배우시겠지만 이 무령왕릉은요 우리 한반도에서 보기 드문 벽돌 무덤인데 당시 그 시대에 벽돌 무덤을 주로 만들던 게 중국 남조의 양나라였거든 그래서 아 이 무령왕 때 남조의 양나라와 백제가 사이가 되게 좋았구나 무덤의 양식까지 영향을 받았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6세기 초에 무령왕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거 22담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제 백제 후반기에 너무나 중요한 하지만 비운의 왕 성왕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밑에 선생님이 곱하기 2 잘 등장하지 않는데 붙였어요 엄청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성왕은 6세기 중반에 백제의 왕이었어 이 성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 가지 업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업적이 무엇이냐면 수도를 다시 한번 옮깁니다 자 백제 수도 변천 과정 한번 볼까요 처음에 백제의 수도가 한성이었어요 한강을 고구려에게 빼앗기고 나서 문주왕 때 웅진성으로 수도를 옮겼죠 그리고 또 한 번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이게 성왕 때라는 거예요 어디로 수도를 옮겼느냐 사비라는 지역으로 수도를 다시 한번 옮겼으니 이 사비는 지금의 어디냐 하면 충청남도에 가면 부여라는 지역이 있어 어? 선생님 저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부여 국가? 그 국가는 아니고요 지금 부여라고 하는 행정구역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 지역이 과거의 이름이 사비였는데 사비로 수도를 한 번 더 옮깁니다 사실은 긴급하게 웅진으로 수도를 옮겼었잖아 여기가 수도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지리적으로 좀 불리한 점이 많거든요 얘보다는 좀 더 평탄하고 수도로서의 조건을 잘 갖춘 사비로 수도를 다시 한번 옮기면서 분위기를 전환하는 거야 이것만 했던 게 아니야 나라 이름도 바꿔요 나라 이름을 뭐로 바꿨었냐면 잠깐 바꿨다가 되돌아오긴 하는데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꿨었어 우리 백제는 자랑스러운 부여의 후예들이 만든 나라다 이런 자부심을 잊지 말자 이러한 취지로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꿨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바꿨던 겁니다 이게 다면 성황이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 없겠지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일을 많이 해 먼저 첫 번째 중앙의 정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을 체계적으로 나눠요 무려 각각의 업무를 담당하는 22개의 실무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을 만듭니다 왜 우리 지금도 보면 행정부에 국방부가 있고 외교부가 있고 부서가 다 나눠져 있잖아 보건복지부가 있고 하는 일마다 나눠져 있죠 하는 일에 따라서 무려 22개의 실무관청을 만들었으니 내가 많이 받는다는 질문이 뭐냐면 22담로하고 22부 실무관청이 헷갈려요 하는데 22개라는 공통점 말고 공통점 하나도 없어요 이건 지방행정을 22개로 나눴다는 거고 얘는 중앙의 일을 담당하는 기구를 22개를 뒀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거고 그 다음에 행정부역을 좀 더 철저하게 나눕니다 이거 1단원에서 배웠었는데 생각날지 모르겠어요 수도를 총 5개 구역으로 나눠서 각각 5부라고 불렀고 지방도 5개로 나눴는데 이름이 좀 다르죠 오방체제 오부오방 백제행정부역 1단원에서 배웠던 거 이거 사실 성황 때 했던 거예요 자 이해 되시죠?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성황에 관련된 얘기 옆으로 가서 조금 더 해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괄호 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수도도 옮기고 나라 이름도 일시적으로 남부여로 고치고 실무관청도 22개 만들었었고 여러가지 일을 했는데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업적을 많이 남기죠 중국이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한반도보다 좀 문화적으로 많이 발전해 있었으니까 중국과 교류해서 발달한 문물을 받아들이려고도 했고 또 불교를 전파하기 위한 노력을 정말 많이 해요 불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정말 많이 하고 또 백제가 유독 외하고 바다 건너 지금의 일본 지역하고 관계가 좋았는데 일본에다가 불교를 비롯한 여러가지 문화를 전파하는 중요한 업적도 진짜 많이 남겼어요 이런 일들이 성황 때 다 이루어졌던 거야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마지막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잘 보세요 지금 성황이 백제의 왕일 때 한강은 누구 차지인 상태야? 고구려가 뺏어가서 가지고 있는 상태지 그치? 고구려가 한강을 가지고 있었고 백제는 계속해서 그 한강을 되찾고 싶어 하던 상황이야 근데 성황 때 와가지고 나라가 굉장히 안정되고 백제가 다시 발전을 했어 드디어 마음을 먹었습니다 신라랑 우리 백제는 낮에 동맹을 맺은 사이니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고구려를 공격하자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연합을 합니다 당시에 신라의 왕이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 유명한 신라 진흥왕이야 신라 진흥왕과 힘을 딱 합쳐서 연합을 해가지고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6세기의 상황이겠죠 그래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한강을 탈환 빼앗는 데 성공해요 고구려에 대해서는 일단 복수에 성공을 한 겁니다 한강을 되찾았는데 띠롤이 기쁨도 잠시 누가 배신을 하게 되느냐? 같이 힘을 합쳐서 한강을 뺏은 진흥왕이 배신을 하고 한강 지역 전체를 다 차지해 버립니다 성왕이 뒤통수를 맞은 거죠 열받은 성왕이 신라는 이내 미쳤냐? 하면서 신라를 공격을 했는데 이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백제가 물론 성왕 때 와서 좀 안정되긴 했지만 신라라는 나라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 신라의 발전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신라가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급이 안 되는 거야 결국 어떻게 되느냐 신라하고 백제하고 싸웠는데요 관산성이라는 지역에서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졌어요 이 관산성 지역에서 일어난 전투에서 안타깝게도 성왕은 전투 도중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당연히 왕이 싸우다가 죽었으니까 그 다음 백제가 어떻게 됐을지는 상황이 불보듯 뻔하죠 한강은 신라 차지가 된 것이고 당연히 나제 동맹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겠어요? 결렬 깨지고 말았겠죠 이게 백제의 스토리예요 선생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백제의 발전이라는 말이 좀 그렇다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고 자 백제의 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2단계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가서 이제 신라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남아있는 자료 공부해야 되겠죠? 3단계 미션